밍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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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미코티비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피자헛의 신메뉴 허니버터 옥수수 그리고 BBQ 불고기 피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오늘의 음료는 탄산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.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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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버터 옥수수 피자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소스 통옥수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. 소스 인 아이스 Ib 소스 내장 계란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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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옥수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옥수수알이 진짜 아삭아삭 씹혀요 그리고 단짠, 달고 짜고 조화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비비큐 불고기 일단 소시지랑 불고기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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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오르르르 오우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불고기, 소시지, 버스타드 이 세 조합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먹는 일반 불고기 피자랑 맛은 비슷한데 거기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맛? 좀 더 고급진 맛이에요 이 옥수수 씹히는 게 저는 왜 이렇게 맛있지? 고구마 무스 AMAT 맛은 끝을 steak 되뇌 맛은 은근 연어 이거 뭘 너무 좋아 이런거에요 스테롤 스테이크 메뉴 아삭아삭 아삭아삭 이 피자의 도우가 일반 도우가 아니라 에오도우라고 해서 더 쫄깃하고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치킨이 해줘야 해요 치킨을 넣어서 먹어도 적당히 위험해요 두두둑 치킨을 넣어서 먹어 치킨은 너무 맛있어있어요 치킨도 도우가 없어서 아이스크림 소스는 그냥 먹어야지 너무 맛있었어요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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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ns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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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이번에 진짜 신메뉴들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포장이랑 배달 4천원 할인 이벤트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박수 그럴듯 콜라 꽉 콜라 콜라 정말 맛있어요 독특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의 사과는 오늘 피자웃의 신메뉴 허니버터 옥수수 그리고 BBQ 불고기를 한번 먹어보았는데 진짜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허니버터 옥수수가 진짜 단짠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해야되나 제 스타일 이건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